우리 페르시스 씨, 이제 케냐에서 오셨는데 미스 케냐도 물론 뽑지요. 네, 클랩. 그 대회 어떤 식으로 합니까? 뭐 대회할 때 의상 같은 거 이런 거 같은 거 안에 들어가야 돼서 우리 문화 이거. 아, 케냐의 문화가 있는 의상이나 악세사리를 꼭 하는군요. 네, 맞아요. 그리고 이거 좀 특별한데요. 케냐에서 건강 더 중요하니까 다이어트하면 안 돼요. 쫓겨나요, 다이어트하면. 오히려 반대다. 네, 완전 반대요. 우린 대회 중에 사실은 다이어트를 하잖아요. 그런데 이쪽은 다이어트하면 안 되네요. 네, 금지예요, 금지. 어머나. 건강미를 보여줘야 된다?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그럼 배가 밥 먹어서 배가 약간 볼록해도 그냥 상관없지? 상관없어요. 그래서 저는 너무 마른 편이라서 못해요. 아, 그렇게 되네요. 아니, 근데 케냐 하면 열정의 나라 아닙니까? 뭔가 좀 여성분들도 열정적인 그런. 댄스라든지. 춤 해야 되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라서.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. 근데 제가 나갔었으면. 나갔으면. 콕터야, 이거. 아니, 우리 지금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. 바로 쳐버리네. 천사. 빨리 와.